신은 죽었다 현실이야 정말? 이거죠 신은 죽었다 신은 죽어버렸다 우리가 신은 죽었다 어떻게 우리는 그런 일을 했단 말인가 신은 죽었다 신은 죽어버렸다 우리가 신을 죽었다 어떻게 우리는 바람굴을 담아져버렸다 어떻게 우리는 지평선을 다 지워버렸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나 어디로 가고 있나 지구는 어디로 움직이나 어디로 움직이나 대낮에 등불을 켜야 한다 수들에 신체가 부패한다 신은 죽었다 신은 죽어버렸다 우리가 신을 죽었다 우리가 신을 죽었다 우리가 신을 죽었다 어떻게 우리는 스스로를 위로할 것인가 사림자 중에 사림자인 우리는 신은 죽어버렸다 신은 죽어버렸다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신은 죽어버렸다 신은 죽어버렸다 5월일로 당겨위만 다가간다 천국의 군대보다 신주가 사면 난 당신 시대를 죽고 남았는데 인강진신의 소중에서 어디서 찾을 수 있으려나 책이 너만아 나 죽을래 그분이 알아서 생각나는 한 번에 해둘